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이 bru 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교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오니 저택 바로 5인종 특집인데요 저희가 모두 5인이 되었어요 저희 할망국 내 할아버지 소개시켜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미숫 pawn 안녕하세요 영감 영검? 이수 май 반갑습니다 예 사과냅니다 영감 어디보고 말해 여길 보고 말해야지 아 여기였어? 아냐냐 여기요 아 여 여기요! 아이 NYGA 눈이 침침 아이고 안보이네 눈이 침침한가 봐 해카라범 뭐라고 해카라 범 뭐라고 해카라 범 와 ются 어이 그래 그래 태카 gek Technology Essentially 哪 어어어어어어 알망구! 뭐라고..? 오늘따라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오늘.. 어 이쁘게 보여 침침해서 그런거 아니구 정상 내가 눈이 안좋아서 그러는지 형 돋볶이 좀 빌려줄래? 아 이쁘지! 으어어어어 Emily 얼마나 이상하게 eigene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이 돋볶이 좀 줘바 아니 단 할 망구가 오늘 이쁜게 아니었어 눈이 침침한거였어 잘좀 봐봐 야아 여기가 지옥인가? 여기가 지옥인가? 벌써 사후세계를 봤구만 자 여러분들 어쨌든 노인종에 간 할아버지 할머님 노인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 여러분들 바로 체크해보죠 노인종을 가는걸 노인종한다 아..네.. 너무 재밌고 안 돼! 너무 재밌어버리고 아시죠 네 여러분들 그만해주세요 오케이 간다 액션 체크하러봄! 여기가 최근에 지어진 보급 노인종이요 노인종 저택이요 노인종 저택 정말 인정하지 않나고 보급만 이 노인종 저택에 차만 할망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꼬시러 온거 아뇨 그런거였어? 내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 그럼 돌아갈래요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나? 왕년에 내가 또 여자를 홀리고 다녔지 아주 기술이 아주 똑 자네 못 쏘라닌가 못 쏘라닌가 못 쏘라닌가 노인종인데 이거 되게 좋네 아 그러네 하라봉 하라봉 이게 할망구 참이야 참 저거 저기 저야만구야 자네야 가서 한번 꼬셔봐 빨리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가까이 가서 봐야되는데 아 빨리 가봐 저야만구야 쑥스러워하지 말고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눈이 정말 초롱초롱 continuar 근데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 잠깐만 떡볶이를 자 얼굴 좀 볼게요 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trii 미워 무엇이요urt 할로봉 왜 도망가는거 안중 아니 왜 또 도망가구 크려 왜 너무 일나 내가 이렇게 이쁘게 오고 왔는디 아니 뭐예요? 무엇이요 이거? 이거 할만들 맞어? 야 할망구가 무슨 주짓스럽게 뭐 이런 걸 입었슈? 최신 유행하는 메이커 메이커 댄스 그거 아니오? 아이고 아이고 못 보겄네 아이고 못 보겄네 이거 아이고 소름 끼쳐버려 아이고 나 이거 뭐하는 거야 이 엔병? 뭐하네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우 못 보겄네 아우 못 보겄네 아우 진짜 이거 일로와! 아니 저 할망구 도대체 뭐여 정체가 뭐여? 어 이거 뭐여? 니쿠니쿠니? 할망할망니? 이거 아무래도 니코냄크도 니코냄크가 아니고 이거 툴니툴니요 어? 뭐? 툴니툴니니? 어어어 툴니툴니니? 오늘 이쁨 샤마한 할망구있다고 크면 노행정까지 놀러 왔구먼 그게 아ë 할망구x2 아이고 알아빠 왜 이런곳에 오자고 안겨 아니 이거 집에서 그냥 손주들 그냥 어 재룡자치나 볼걸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같이 탈모를 태..한.. 어? 탈모를 밭이나 붙이면서 이 아니오 할만구! 할만구! 아이고 할아파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이런 곳에 오자고 안겨오 아이가 집에서 그냥 손주들 그냥 어 재룡잘친다 볼 거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같이 탈모를 탈모를 어? 바퀴나 붙이면서 하면 좋았잖아 그러게 말이요 이 할만구가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말하는 게 안 한 게 하나 이슈 뭐여 귀에 말해봐 당신을 어.. 좋아하는 거 같아 내 사랑으로 받아주겠누 아...X 다 싫어 아핳핳핳핳핳핳핳핳핰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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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apers COVID-19 그런팔은 어디서 배운게 할망구ㅡ! 아이고 저 할망구야어엉 주책도 주책이이지 쩝그네 아유 조심해요 거기...조심 다 욕있구만 으으으으 으ㅏ하 제일 좋다는iene 여 slice 어디갔어 어디갔어 으으으.. 저기로 sågoing Sutro Dig Second nies じょ 진짜 노망이 났구 ㅎ 단단히 노망이 났다 안 났구만! 단단히 도망이 났다. 나의 옷 잡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? 이... 할망구야. 너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옷을 입힐 거야. 바로 이걸 말했지. 이 옷은 뭐지? 할망구야.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입히고. 그럴 것도. 이런 것도 입힐 거지. 띠용. 눈이 하나네. 다 해먹으면 이런 건 난 필요 없어. 빨리 가. 넘게 필요가 없다고? 띠용. 뭐지? 뭐하는 거지? 가보자는다.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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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정이었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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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문이 열려있네? 아사비용? 아니요. 할망구가 오늘도. 이런. 옷이 왜 그 모양인가? 할망구. 할망구한테 잘 보려고 옷 좀 샀쇼. 응. 할망구. 정말 그지 같은 옷만. 아. 할망구 나.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쇼. 아. 나 그냥 죽을래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이디야. 할망구. 주체.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나? 가야 돼. 왜 이리 가야 돼? 오이씨. 저식이. 하나 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려줬쩌. 뭐지? 난 사실. 할망구 코스프레였어. 하하하. 오. 오더쿠. 할망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쩌. 어어. 할아버지였다니. 어어. 어어. 두 번째. 오케이. 찾았쪼. 1번 2번 어 뭐야 뭐야 돋보기잖아 오씨 함정이야 이거 또 와 이거 위험했네 오 또 함정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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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여기 함정이 오우 왜요 왜 나보고 놀라는겨 오 또 다른 미친 할망구가 있었네 아니 니가 졌잖아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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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 돋보기 찾았슈 아니 못 찾았슈 빨리 가야겠어 이제 좋았어 좋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왜왜 오 뭐야 카페가 뚫어졌어 아아아아아아악 야 저쪽 저 할망구 봉뚱이 아니여 이기현의 응답 어 내가 이걸 찾았다고 어 너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자식으로 어휴 조용히해 조용히해 가람씨 조용히해 아아아아아아악 조용히하라고 뭐라고 조용히하라고 하마 하라범 에잇 왤을까 조용하게 얘기하는거야 안 들려 조용히하라고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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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숨었단 말이야? 내가 덫 좀 숨겨놔야겠어 덫 좀 숨겨놔야겠어 다시는 못 나오면 덫을 숨겨놔야겠어 아무도 몰라 볼게요 잔인한 녀석 무서운 녀석 이 자식들 이거 나오기만 해봐 나오는 순간 이제 끝장날꺼야 나오기만 해봐 거기 할망가 어? 뭐시오? 어? 빨리 나와 어? 뭐시오? 뭐시오? 나올 수가 없던 어? 거기에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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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12 일 이 팔칠 좋칠 사칠 뭐야 b본 뭐야 진짜 뭐지? 나 b겸 뭐죠? 12 땡 chia인데 12 땡 chia 뭐지? 1 0 27 이라고요? 어어 뭐야 1 0 27 세 번째네 아 이게 세 번째라고 써있었네 깜빡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027, 1027, 아, 지성지공, 1027 오 언제 오는 거야? 여기 있는데? 가! 빨리 할머니 빨리 가!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어? LTE 인터넷이요! 바라봄! 시대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따라갈지 없는 그런거 기가 인터넷이요 기가 인... 탈출! 네 이렇게 해서 탈출했는데 오늘 누가 탈출할 수 있을지 뭐야? 떨어졌잖아?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탈출하겠는데 할머니 구! 이렇게 해서 오늘 노인정 미친 할머니를 피해서 탈출했네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넷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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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